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근데 저한테는 되게 드라마틱한 그 인생의 경험이 있는데 이 입문했을 때는 저는 9만원의 그 월급을 받고 시작을 했거든요. 저는 아시아 최초로 해외 아티스트 영국, 프랑스, 유럽, 미국 다 저의 한국의 K스타일을 배우러 왔었던 무대였고 그리고 그게 배고프게 생활을 하면서 미용 첫 시작을 했던 거죠. 근데 너무나 재미있고 행복했어요. 지금 무언가 자기계발을 도전하고 무언가 해 놓지 않으면 아마 그때 나보자가 될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세요. 세림의용실이라고. 그 당시에는 미스코리아는 무조건 다 저기서 배출했어요. 저는 모르고 갔죠. 일단 우연치 않게. 나를 이렇게 자석 빨아들이듯이 어디서 땡기더라고요. 대화의 스킬이 없으면 지금부터는 그냥 외우세요. 무조건.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. 그 배움을 배우려 하지 않으려면 책을 읽는 수밖에 없어요. 껄렁껄렁하게 미용생활을 했었고 철학도 모르고 내가 왜 이 뷰티업계에서 일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을 때 저는 우리 샤뉴고 스승님을 만나면서 제가 바뀌기 시작했어요. 그게 딱 1년째 되던 날이었어요. 이 다음에 아티스트가 되실 거잖아요. 네일 아티스트, 메이크업 아티스트, 헤어 아티스트. 다양한 세계에서 종사하실 건데 아마도 그런 마음 각오하시면 고객님들은 반드시 알 거예요. 그리고 어느 순간 스타 디자이너가 되었거든요. 내가 쟤네들을 이기려면 무엇을 잘해야 될까? 그러면서 고민하기 시작했죠. 워낙에 기술들은 하루하루 이렇게 연습을 하면서 늘어나는 게 기술들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는 내가 뭘 잘해야지? 그럼 쟤네들을 이길 수 있을까? 그리고 이 샬롱에서 더 성장할 수 있을까? 이렇게 고민하면서 저는 이제 다시 그 열등감 때문에 나만의 필살기를 다시 만들어가기 시작했어요. 그 변화에 대한 어떤 대응을 하고 살아가지 않는 제자리 걸음한다라는 거죠. 멈춰있다라는 거죠. 상대편의 마음을 사는 때는 그냥 그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서비스 마인드가 아니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.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정신이 서비스 마인드를 갖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고객의 마음과 상대편하고 소통할 때 그 문제가 있어요. 반드시 여러분들이 넘어야 될 산이죠.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정신력으로 무장해서 조금 자기의 내공 그리고 자기 개발에 조금 더 신경 쓰고 그리고 사명관 갖고 이런 뷰티 업계에 뛰어든다면 정말 최고의 아티스트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. 준비된 자만이 그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그래요. 그리고 효제라는 말이 있어요. 효제. 새벽 표 다스릴제. 새벽을 다스린다. 결국 부지런한 뜻이에요. 부지런해라. 놀면서도 아마 여러분들이 부지런하게 한번 미래를 설계한다면 최고의 아티스트가 될 거예요. 여러분들 정말 이거 뭐 좀 긴 시간이었지만 이렇게 졸면서 또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